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공부 291제구요. 미드 영어회화시간입니다. One Day at a Time 이라는 미국 시트콤 드라마에요. 자 요거를 넷플릭스로 가서 시청을 하면서 받아잡기 딕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받아작은 스크립트를 나만의 우리말로 바꿔보구요. 우리말로 바꿔놓은 스크립트를 다시 영어로 옮겨보는 그런 공부입니다. 자 저번시간에 이어서 시즌1이구요. 에피소드4, 씬1의 Part2 부분입니다. 회상장면이에요. 리디아의 회상장면이 시작됩니다. 나레터가 이렇게 묘사하죠. 회상장면에서. In a flashback. 이렇게 얘기해요. 플래시백. 플래시백은 영어나 연극같은데서 회상장면을 얘기해요. 이런 플래시백. 자 쿠바, 하바나. 하바나, 쿠바. 이렇게 좁은 장소가 먼저 나오고 넓은 장소가 뒤에 나오죠. 영어에서 표현할 때. 자 하바나. 하바나, 쿠바. 이렇게 표현을 하구요. 1958년 토요일밤. Saturday night, 1958. 이렇게 표현을 하죠. Saturday night, 1958. 자 자막이 나오고 거기에서 한 젊은꺼풀이. 라고 나레터가 묘사를 합니다. Subtitles appear where a young couple. 이렇게 하죠. Subtitle. Subtitles appear where a young couple. 자 이 회상장면은 지금 스페인어로 다 얘기를 해요. 이거를 나레터가 영어로 바꿔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나는 베르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춤신청을 하는거에요. 자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나는 베르또요. 라고 한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I'm 베르또. 베르또. I'm 베르또. 하면서 손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리디아가 요렇게 얘기를 하죠. I was a 리디아. 자 나는 리디아였어요. 이제 난 당신의 것.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남자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이 마음을 다 줘버리네요. 나는 리디아였어요. 이제 난 당신의 것. 하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할 정도면 툭 빠져버린거죠. I was a 리디아. Now I'm your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was a 리디아. Now 좀 뜸을 들이고 I'm yours. 요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스핀 동작으로 시작해서 사교춤 홀딩 자세가 된다. 나레터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춤 신청을 하면서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을 잡고 She takes his hand and spins into a ballroom hold. 이렇게 얘기를 하죠. She takes his hand and spins into a ballroom hold. 이렇게 나레터가 묘사를 합니다. 그들은 부드럽게 움직여 느린 관능적인 춤을 추면서 동시에 다리를 쭉 뻗는다. 춤을 굉장히 잘 춰요. 자 They move smoothly into slow sensual dance extending legs simultaneously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그들이 움직입니다. They move 부드럽게 smoothly 그래가지고 이제 into essential dance into sensual dance 자 다리를 쭉 뻗어요. extending legs 동시에 simultaneously EXTENDING LEGS EXTENDING LEGS EXTENDING LEGS SIMU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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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MOVE SLOWLY NO NO THEY MOVE SMOOTH 자 느린 관능적인 춤이라도 있네. They move slowly into a slow sensual dance 그래야 되겠죠. slow sensual dance extending legs simultaneously 이렇게 묘사를 하죠. They move smoothly into slow sensual dance extending legs simultaneously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가적인 싱코페이션 스윙과 스핀 동작을 한다. Then swing and spin in expert syncopation 이렇게 묘사를 하죠. Then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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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pin in expert syncopation Then swing and spin in expert syncopation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에요. 물론 스페인어로 얘기를 하는데 나레터가 영어로 바꿔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에요. You are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You are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You are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자 그러니까 리디아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당신은 쿠바를 떠나본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ow could you know? You've never left cuba 이렇게 얘기를 하죠. How could you know? You've never left cuba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을 듣고 베르토가 그리고 이제 결코 떠나지 않겠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는데 내가 cuba를 떠날 이유가 없지 뭐 이런 뉘앙스로 그리고 이제 결코 떠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nd now I never will 이렇게 얘기합니다. And now I never will 이렇게 얘기합니다. And now I never will 자 그는 그녀에게 스핀 동작을 시킨다. 그리고 그들은 밀착홀딩을 하고 함께 좌우로 흔든다. 이렇게 날에다가 묘사를 합니다. He spins her and they sway together in a tight hold 이렇게 묘사를 하죠. 자 He spins her and they sway together in a tight hold holding 이렇게 가까이 붙어 가지고 타이트하게 이렇게 홀딩을 한 자세로 흔들어요. 함께 He spins her and they sway together in a tight hold 이렇게 날에 특한 묘사를 하구요. 자 그리고 이제 춤을 추면서 눈이 그들의 눈이 고정이 되요. 서로 눈을 바라봅니다. Their eyes lock 뭔가 푹 빠진 듯 서로 눈이 딱 마주쳐서 움직이지 않아요. Their eyes lock 뭔가 자물쇠로 잠겨진 듯이 Their eyes lock Their eyes lock 이렇게 묘사를 하죠. 자 그들이 키스 할 때 그는 그녀의 얼굴을 다정하게 잡는다. 이렇게 또 묘사를 합니다. He gently holds her face as they kiss 이렇게 묘사를 해요. He gently holds her face as they kiss 춤추면서 키스를 하죠. He gently holds her face as they kiss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르토가 하는 얘기에요. 열렬히 사랑받는다는 것은 어떤 거죠? 라고 리디아에게 묻습니다. What is it like to be so loved?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 is it like to be so loved? 이렇게 물어요. What is it like to be so loved?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는 그녀에게 딥 동작을 시키죠. He dips her. He dips her. 딥 동작이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뜨리는 거에요. He dips her. 그는 그녀에게 딥 동작을 시킨다. 커플댄스는 남자가 리드를 하죠. 남자가 리드를 하기 때문에 예자를 이렇게 홀딩하고 있다가 쭉 밑으로 툭 떨어뜨려요. He dips her. 자 이 딥 상태가 된 상태에서 리디아가 당신이 알려줘요. 이렇게 됩니다. You tell me. 이렇게 됩니다. You tell me. 사실 tell me. 이렇게 할텐데 You를 붙여가지고 강조라는 거죠. You tell me. 당신이 알려줘요. 자 그녀는 머리를 뒤로 젖혀 딥 동작을 한다. 요거는 남자가 시켜주지 않은 건데 자기 본인이 여자 본인이 머리를 뒤로 쭉 떨어뜨리는 거에요. 그녀는 머리를 뒤로 젖혀 딥 동작을 한다. She dips her head back. 이렇게 묘사를 해요. She dips her head back. 뒤로 쭉 떨어뜨려요. He dips her head back. 자 그는 그녀를 다시 위로 올려 세운다. 쭉 그렇게 그 딥 자세로 있으면 사실 힘들죠. 그래서 그 자세를 하다가 다시 위로 올려 세우죠. He brings her back up. 이렇게 묘사를 해요. He brings. He brings her 다시 back up. 이렇게 올려 세워요. He brings her back up. 자 그들은 더 크게 춤을 춘다. 둘 다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으며 그들은 좌우로 흔들면서 돈다. 요렇게 나레타가 묘사를 합니다. They dance much bigger. They dance much bigger. With their eyes closed. As they sway and spin. 자. They dance. 춤을 춰요. Much bigger. They dance much bigger. But smiling. With. 어떤 상태죠. With their eyes. With their eyes closed. They dance much bigger. But smiling with their eyes closed. As they sway and spin. As they sway and spin. 이렇게 묘사를 해요. They dance much bigger. Both smiling with their eyes closed. As they sway and spin.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라이드 셰어로 돌아와서. 라이드 셰어라고 하는 것은 여행 같은 거 할 때. 차를 같이 공유해서 타는 거죠. 이거 지금. 예. 우버 택시. 우버가 사실은 택시는 아니고. 자가용이죠. 예. 자가용을 이렇게. 공유해서 타는 거예요. 다시 라이드 셰어로 돌아와서. Back in the ride share. 예. 이렇게 묘사를 해요. Back이라고 하는 거. 다시. Back in the ride share. Back in the ride share. 자. 다시 이제. 화면은. 에. 피넬로피아하고. Jerry. 예. 우거. 지금. 운전하고 있는 사람. Jerry.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면서. Jerry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스페인어를 못해요. 하지만 당신의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는 거. 나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기대하지 말라. 뭐 이런 거죠. I don't speak Spanish. But. I know. Your dates. Your dates. Not gonna be. That good.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I don't. I don't speak. Spanish. 하지만. But. I know. Your dates. 당신의 데이터가. Your dates. Not. Gonna. Your dates. Not. Gonna. Be. 가 있어야 됐죠. Be. That. Good.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다. I know. Your dates. Not. Gonna. Be. That. Good. I know. Your dates. Your dates. Not. Gonna. That. Goo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리디아가 조금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나도 알아요. 제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I know. 제리. 이렇게 얘기해요. I know. 제리. 첫 데이트를 하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 나도 알아요. 제리. I know. 제리. 이렇게 피넬로피가 반응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는 과정에서. 고마워 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nks mommy. 이렇게 해요. Thanks mommy. Thanks mommy.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 말을 이제 하니까. 그. 리디아. 리디아가. 그렇고 말고. 하지만 그만 끊어야겠다. 시나이더가 만신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고 말고. 요거를. 스페인어로 얘기해요. 클라로. 이렇게 합니다. 클라로. 하지만. 끊어야겠다. but. I have to go. 시나이더가 만신창이야. 시나이더가 만신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0번 스페인어로. 그렇고 말고. 클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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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고. but. 나 끝내야 되겠다. I have to go. have to. 가야 된다는 얘기가. 전화를 끝내야 된다는 얘기죠. but. I have to go. 신나이더가 만신창이야. 신아이더가 만신창이야. 신아이더스 렉.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아이더스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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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이라고 하는 것은. 난파선을 얘기하죠. 잔해라는 뜻인데. 만신창이. 이런 뜻으로 쓰이죠. 신아이더스 렉. 완전히 난파선처럼. 이렇게 만신창이다. 엉망인 상태가 되어있다. 이런 표현으로 Schneider's a wreck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Claro, but I have to go. Schneider's a wreck. 이렇게 리디아가 얘기를 하죠. 자, Schneider를 비치면서 그는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 라고 나레이터가 설명을 합니다. She shakes, 아니, she란다. He shakes his ha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Schneider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울먹 울먹 거리면서 질질 짜죠. 다시 얘기해 주세요. Tell it again. 이렇게 얘기해요. Tell it again. 지금 리디아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서 얘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을 찔찔 짜죠. 다시 얘기해 주세요. Tell it again.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토요일 오후 7시 Saturday, 7pm 이렇게 묘사를 하죠. 아까는 이제 6시 40분이었는데 20분 동안이나 그러니까 리디아 얘기를 들었던 거에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Saturday, 7pm Saturday, 7pm 자, 그 우버 택시 안에서, 우버 자동차 안에서 그러고 나서 우리 엄마는 얘야, 너희 아빠와 나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 라고 말씀하셔요. 라고 이 제리에게 얘기를 계속 해줍니다. And then, my mom says, Nina, your papi and I have a love that goes beyond death.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And then, my mom says, 자, 스페인어로 얘야 이렇게 하죠. Nina, 너희 아빠와 나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 네, your papi and I have a love that goes beyond death. Your papi, your papi and I, your papi and I have a love that goes beyond death.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자, 그러면서 또, 떠붙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있잖아요, 엄마는 아직도 아빠와 소리내어 대화해요. 아빠는 돌아가시는데 말이죠, 제리. 제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요. You know, She still talks to him. Out loud. His dad, 제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You know, 있잖아요, You know, She still talks to him. Still talks to him. Out loud. Out loud. His dad, 죽은 상태인데, 돌아가시고 없는데, His dad, 제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You know, she still talks to him. His dad, 제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You know, She still talks to him out loud. His dad, 제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말을 듣고, 제리가 약간 질투나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kinder, jealous of him. I'm kinder, jealous of him. I'm kinder, I'm kinder, jealous. J-E-A. Jealous of him. Him은, 베르토를 얘기하죠. I'm kinder, jealous of him. 이렇게, 제리가, 피네로피에게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I'm kinder, jealous of him. 자, 피네로피가 그 말을 듣고, 오, 제리 미안해요. 이렇게 하죠. 오, 제리. I'm sorry. 오, 제리. I'm sorry. 오, 제리. I'm sorry.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피네로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요. 내릴게요.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별 다섯 개 드리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OK. I'm out. You have a good night. And I'll give you five stars. 이렇게 얘기합니다. OK. I'm out. You have a nice, you have a good night. You have a good night. And I'll give you, I'm gonna give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gonna give you, and I'm gonna give you five stars.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Thank you. 이렇게요. Thank you. TH-A-K. Thank you. 이렇게 얘기를 하구요. 자, 그 피네로피가, 나가려고, 문을 열려다가, 또, 다시 닫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난, 오늘 밤, 집 밖으로 나온 것을 해낸 것에 대해, 나 자신에게도 별 다섯 개를 줘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UT, I should give myself five stars, for making it out of the house tonight. 이렇게 얘기를 해요. BUT, I should, I should give myself, five stars, for making it out of the house, out of the house tonigh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UT, I should give myself five stars, for making it out of the house tonight.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순간까지 오는 데만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n tell you, what it took, just to get to this moment.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can tell you, what it took, what it took, just to get to, just to get to this moment. 이렇게 얘기를 하죠. I can tell you, what it took, just to get to this moment.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제리가, 하지만 말할 거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BUT, YOU'RE GONNA, 이렇게 얘기합니다. BUT, YOU'RE GONNA, 이렇게 얘기해요. BUT, YOU'RE GONNA, 이렇게 얘기해요. YOU'RE GONNA, TELL ME, 이렇게 얘기할 건데, 다 잘라서, BUT, YOU'RE GONNA,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말할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닌 게 아니라, 아닌 게 아니라,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피너로피가 계속해서,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합니다. 어제는 내가 사무실에 있었는데, 나는 간호사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I was in my office. I'm a nurse.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Yesterday, I was in my office. I'm a nurse. I'm a nurse.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전에는 군인이었죠. 하지만, 옆길로 새고 싶진 않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I used to be in the army, but, I don't wanna get off track. I'll tell you about it lat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I used to be, 과거의 상태. I'd say, I used to be in the army. but, I don't, I don't, I don't wanna, I don't wanna, I don't wanna, I don't wanna, I don't wanna get off track. get off track. get off track. I'll tell you about that later. I'll tell you about later. 이렇게 얘기를 하죠. I used to be in the army, but I don't want to get off track. I'll tell you about lat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주저리주저리 또 얘기를 하다가 화면이 스르륵 사라지면서 이제 서서히 다른 장면으로 바뀌죠. 어쨌든 그들은 나에 대해 이라쿵저라쿵 시작해요 해서 사무실에 있었던 얘기를 쭉 하려고 하는데 장면이 이제 바뀌는 거죠. 어쨌든 Anyway, they start all this stuff about m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nyway, they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 사람들이죠. They start all this stuff about me. 나에 대해서 내가 싱글 맘인데 내가 뭐 연애를 해야 하느니 말아야 하느니 뭐 어쩌저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Anyway, they start all this stuff about me. 나에 대해서 이 모든 거 이라쿵여라쿵 다 시작한다. Anyway, they start all this stuff about me.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면이 다음 씬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씬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장면에서 배웠던 그 표현들 영어 표현들 한번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래시백 그러면 영화나 연극 등에서 회상 장면을 얘기하죠. 플래시백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타일을 그러면 자막이죠. 자막 부재. 동사로 자막 처리를 하다 부재를 달다 이런 뜻이고. 볼룸 홀드 그러면 사교춤의 홀딩 자세를 얘기합니다. 센슈얼 이거 센슈얼. 간능적인 섹시한 감각적인 이런 뜻이고요. 익스텐드 그러면 신체 특히 팔다이를 쭉 뻗다 내밀다라는 뜻이고. 물론 연장하다 확대하다 확장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스프르트 그러면 명사로 전문가라는 뜻인데 형용사로도 쓰이죠. 전문적인 숙련된 전문가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싱코페이션 말 그대로 싱코페이션이에요. 전문적인 용어죠. 음악에서 비트에 변화를 주는 것이죠. 살사해서 우리가 엇박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정박에 변화를 주는 것. 이것을 싱코페이션. 이렇게 박자를 쪼갠다랄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락. 움직이지 않게 되다. 고정되다. 자물쇠로 걸다란 뜻이죠. 고정시키다. 락. 그 다음에 딥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춤 동작에서 딥 동작을 하다. 살짝 담그다 라는 뜻이에요. 내려가게 하다. 그 다음에 라이드쉐어 그러면 여행 갈 때 자동차등을 함께 타는 것. 그래서 경비를 줄이는 거죠. 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데이트 상대를 얘기하기도 하고 남녀간의 데이트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로 그러면 스페인어인데요. 물론, 물론이다. 아무렴, 그렇고 말고 이런 뜻이고. 락. 기본적으로는 난파선, 잔해라는 뜻인데 정신적, 육체적으로 망가진 사람. 만신창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니냐. 이것도 스페인어에요. 어린이. 어린아이. 아동을 뜻하고요. 아웃라우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소리내요. 이런 뜻이고요. 카인다. 이거는 카인더블을 줄여 놓은 거죠. 약간. 어느정도.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Be jealous of 누구누구. 그러면 누구누구를 시기하다. 누구누구에게 질투가 나다. 이런 뜻이죠. I'm my. 이거는 I'm gonna. I'm my. I'm gonna. 아, 긁어보니 아까 I'm gonna로 썼던 것 같네요. I'm my. 이것도 쓸 걸 그랬네. 이거를 생각이 안났어요. I'm my. I'm gonna. 이런 뜻이죠. Make it. 바라던 일을 이룩하다. 성공하다. 해내다. 이런 뜻이고. Take는 시간, 노력 따위를 필요로 하다. 얼마, 얼마가 걸리다. 힘이 들다. 이런 뜻이고. Get off track. 그러면 본지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미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